안녕하세요 싸이입니다. 5년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왔고 라디오 스타 또한 5년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진짜 5년 5년 5년이에요. 2012년 17년 22년에 나왔으니까 저랑 4대가 매우 잘 맞는 프로그램입니다.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 싸이씨 때문에 나왔습니다. 성시경이라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전 넘어가겠습니다. 방송 때 틀어야지.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 쏘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완전 완전 데뷔에서 나오고 처음이어서 너무 떨리는데 재밌게 하고 가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난생처음 라디오 스타 나와주셨습니다. 저는 아예 이런 토크쇼 자체를 34년만에 처음 가요. 제가 제일 떨고 있을 건데요. 아니 데뷔가 언제요? 저 2018년. 그래도 4년 차. 네 4년 차입니다. 몇 년 차시죠? 우리 보면 22년인가? 데뷔 동기에요. 아 진짜요? 나는 데뷔 동기. 데뷔가? 저는 음악을 한 건 2011년도 부터인데 2020년. 무슨 조합이? 난 어렵거든 지금. 형은 형 후배 같지? 응. 아 좋아요. 난 추억 못 치니까. 댄스가 아니니까. 그러니까 이게 같은 가수 선언인데 참 미안하게. 뭔가 거리가 있고. 거긴 뭐 동기니까 뭐 그렇지만. 하여튼 다들 공연 무대 잘 쓰고. 그런 컨셉인가요? 무대 장인과 공연. 우리 입으로 공연의 신이라고 해야 되나? 네. 수월빵. 라디오스타. 본방사수. 나prü스탄요. 네. 감사합니다.